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요청으로 말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물자들이 북한의 국경 봉쇄로 계속 북중 접경지역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곧 북한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관련 지원 물품 반입에 합의했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전해왔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접경지역 단둥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원 물자를 대기시켜온 국경 없는 의사회 측은 18일 BOA에 북한 당국의 물품 반입 결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국경을 봉쇄해온 북한 당국이 북한의 지원 물품 반입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에 따라 북한의 신종 코로나 관련 지원 물품과 다른 필수적 의료용품을 보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마련한 물자들은 북한 측이 요청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장비와 시약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이번 주 안에 안면보호대와 보안경,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 관련 물품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측은 BOA에 북한 보건성의 요청을 받아 이번 주 내로 관련 물자들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도 적외선 체온계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등 지원 물자들이 중국 단둥에 도착해 있다면서 대북지원 물자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핸드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거나 매끄러운 면에는 바이러스가 살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져 환기를 시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까지 퍼지자 북한 보건당국은 관영 매체 보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